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저 길 건너편에 보이는 게 바로 대구시청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시청 건너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대구에서 요즘 핫한 동네입니다 바로 교동인데요 요즘 20대 30대 젊은 층 젊은 층 분들에게 가장 핫한 동네가 어디냐 물으면 바로 교동이라고 답을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 동성로 임대수요 대구에서 가장 상업시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동네죠 임대수요들이 이쪽 동네 거주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건물이냐 바로 우측에 이 건물입니다 제가 영상 시작한 도로변에서 몇 발자국 안 왔어요 바로 있는 건물인데요 임차인들이 걸어서 왔다갔다 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주변 생활하기도 좋고 마음 편히 놀고 들어오기도 좋은 입지에 있는 건물입니다 즉 임대업하기에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6개 미니 트루마 9개 푸루마라 총 16가구에 대지 169제곱미터 건물 399제곱미터입니다 대지코평 살사시 51평 건물 121평입니다 17년 1월 17일날 중국이라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4억에 나와 있고 대출은 5억 임대보증금 현재 만실입니다 3억 9천 현재 인수가 5억 천만원 인수 가능한 건물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469만원에 은행이자 5% 적용을 했습니다 이자 제외하고도 261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 이런 건물 요즘 뭐 어떤 영상을 보니까 금리를 아직 4% 소개하고 있는 부동산도 있더라고요 절대 4% 안 나오니 5% 정도는 잡고 보셔야 되고 금리 조금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도 월세에서 이런걸 방어가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건물은 오르는 금리에도 걱정 없는 뇌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 건물 1층 주차장 필러티 구조입니다 주차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 앞쪽으로 주차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두 대 더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내부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cctv는 4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 1층에는 여기 원룸 세받을 수 있는 구조 여기 투룸무조입니다 방 하나 커실 한 개 구조이고요 주차장 안쪽에 보면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여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자 2층에 올라왔습니다 들어와서 계단 옆쪽으로 3가구 그리고 안쪽으로 2가구에서 원룸은 2개 미니 투룸 3가구 5가구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동일하게 2층 3층 그리고 4층까지 똑같은 구조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원룸은 월세 한 40만원씩 원룸 월세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한 50만원 45만원 이렇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전세 기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원룸도 보증금 1500에 월 36만원 2000에 27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면서 4층으로 올라왔고요 1층 제외하고 2층 3층 4층은 동일하게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 위에 옥상으로 나가볼게요 자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길 건너편 쪽이 바로 대구공정심 동성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너편에 관람차 보이시죠 관람차 가보시면 주변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동성로 임대수요는 삼덕동 2가 쪽이죠 2가 쪽에 원래는 많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2가 쪽에서는 다 소화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교동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2가 쪽에는 보면 구축 건물들이 많고요 여기 교동 이쪽 라인에는 이 건물처럼 전신축 건물들 이런 건물들이 참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연식이 좀 오래된 거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 이쪽 교동 쪽으로 많이 건물 매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주변 둘러보면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지어집니다 간타비리보 힐스테이트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대구역 쪽으로도 해서 엄청나게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죠 주변에 엄청난 개발로 인해 이런 다가구 건물들도 많이 멸시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임대업이 잘 되는데 많이 멸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매물은 임차인들이 좋아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편하게 즐길 수가 있고 편하게 직장을 다니실 수가 있고 도로변에서 접근성이 좋아서 여성 세입자분들도 많이 선호한다는 그런 점들의 장점이 있고요 시내 동성호 쪽에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투자해서 임대 수익을 좀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건물도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틴 양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